약과 좋아해. 누나 다이어트 왜 안 먹어요? 아니, 먹어야지, 먹어야지, 먹어야지. 아니, 가면 때문에 먹기가 힘드네. 벗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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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아, 주문미야 실망할까 봐. 아니, 아니요, 누나 뭔 소리예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드시는 거예요? 이거 벗으면 또 놀랄까 봐. 나 그거 혹시 봤어요? 나 본 너무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얘 돌 해가지고. 현이 아버님. 어, 나 이거 쓰라는데? 아, 아, 말해봐. 이거 또 쓰래? 아, 쓰래? 진짜 심각한 얘기야. 또 쓰라고. 이순이. 힌드가 너무 올릴 뻔했는데. 감정성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. 다시 얘기해. 나 못 들었어. 아, 안 할래요, 누나. 아니요, 이 아들이. 푹 빠졌네, 원숭이 이모한테. 진짜로. 뭐, 나는 이모한테 왜 그래. 아, 재밌다. 너 오늘 이거 써. 아, 다시 얘기해. 얘는 오늘 마스크 걸이야. 안 들어갈까요? 마스크 걸이야. 마스크 걸이야, 지금. 어. 난 솔직히 진돗개상이지, 개상. 난 개상. 야, 남은 너한테 갔어요. 안 가달래요. 아니, 그거 말고 쓰는 게 아니라. 아, 그거를. 좋아, 좋네. 이제 누나 그거 100번 해야 돼, 100번. 아니, 100번 해야 돼. 아, 100번이요? 마스크 끼면 100번, 안경 끼면 100번 해야 돼. 아, 진짜야? 100번 해야 돼. 푹 빠. 웃으니까. 아, 준방이 좋아한다. 3번ע desire. nothing. 나구야, 끝이 안 나죠? 잠깐만 틀리지 마 다 뒤쳤다가도 애 보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애쓰신다, 진짜 보물이라는 거야 고무줄이 좋은가 보다, 고무줄 그런가 봐 최대한 땡겨 땡기면 진짜 아파 진짜 아파 괜찮아 중범아, 너 보물이야 보물이지 보물이에요 어, 중범이? 왜 이제 이제 다 놀았어? 응, 가둬도 돼 응, 먹어 똥별이 마음을 열었어요 아니, 어쨌든 누나 자꾸 부담 주는 건 아닌데 연애해야지, 누나 너 맞아, 근데 진짜 민경언니 웃는다, 이겼다 연애해야지, 소식 아니야, 아니에요 아니요 연애하기 좋으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중범이 보러 온 것도 있지만 너를 잠깐만 아니, 계속 원숭이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안 웃다가 지금 그렇게 안 웃다가 오늘 고민이 이거야? 지금 중범이한테 안 돼? 하지만 이 소리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아? 안 할 수가 없어 저것도 진짜 고민이에요 맞아요 네 저게 계속 고민이에요 껍질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될 바로 나오는데 그렇지 응 너무 안 하죠? 안 될 걸? 안 될 걸? 신선하다, 신선하다 될까? 과연? 이거 육아의 신세계 안 될 걸 너무 좋다 주먹 봐, 이거 어지러우면 안 될 걸? 안 될 걸 주먹은 소그락 먹으면 안 될 걸? 나 잘 봐야겠다 부드러워 한결 부드러워 보여 고민이 한 방 해결되는데 너 그쪽으로 하면 안 될 걸? 안 될 걸 안 될 걸